음악 포항시는 올해 초부터 쓰레기 없는 그린 포항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요. 매년 증가하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을 위해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16일 국제로터리클럽 3630지구 4지역 7개 클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불법 투기 근절, 재활용률 높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국제로터리클럽 3630지구 4지역 클럽은 앞으로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초 쓰레기 없는 그린 포항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지역의 30개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6,8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현장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매년 배출량이 증가해 1일 330톤에 달하던 생활쓰레기가 1일 292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스틸아트 뮤지엄을 표방하는 포항시립미술관이 스틸크래프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전시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스틸크래프트 라이프스타일전은 포항시립미술관이 그동안 기획해온 조각, 설치 영역의 스틸아트를 스틸 공예의 영역으로 확장해 우리 삶 속의 스틸의 쓰임과 아름다움을 조명해보는 전시입니다. 화가, 공예가,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7팀의 작가들이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스틸과 산업, 공예, 디자인 분야가 우리 삶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14일 2017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31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의 참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헬로스틸을 주제로 포항 철강기업 근로자들이 직접 제작한 조각작품 19점과 국내 유명 조각가의 작품 22점이 영일대 해수욕장 아트웨이에 전시돼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틸아트 투어를 비롯해 이야기 대장관, 철철 놀이터, 스틸 마켓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정수화, 안병국, 김성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243회 회기를 시작해 18일과 19일 양의간 6명의 시의원이 시장에 관한 질문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포항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포항시장 제출조례안 9건과 동해안 등 14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월 문화제가 20일부터 3일간 포항문화예술회관과 연호랑새우녀 테마파크 1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포항을 대표하는 연호랑새우녀 설화의 근간인 1월정신을 불, 빛, 철로 승화해 포항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종합문화제입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가 18일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올 한해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145건에 대해 심의하고 그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싱가폴 공공후견청 행정국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치매보듭마을의 내외부 인지건강환경,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9일 포항을 찾았습니다. 공직자 청년문화조성을 위한 신규 공무원 밤부패 청념 워크숍이 19일 있었습니다. 지난 9월 형상강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에코 생태탐방로가 연일읍 일원에 조성됐습니다. 시가지를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형상강 물길 따라 산책하며 고진억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함께 만들어진 전망대에서는 지역 생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상강 에코 생태탐방로의 모든 것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연과 하나되며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생태관광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상강 에코 생태탐방로로 지금 떠나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포항이 친환경 생태 도시로 또 한 번 버릇났습니다. 삶의 여유와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진삼 고정! 형상강 에코 생태탐방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포항 울산, 경주, 포항 이 세 도시를 흐르는 형상강은 남한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가장 큰 강으로 손꼽히는데요. 강의 다양한 생태계를 즐길 수 있는 신수 공간이 생겨 눈길을 띄고 있습니다. 바로 형상강 에코 생태탐방로인데요. 와, 선선한 바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 생태탐방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에코 탐방로는 원래 형상강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형상강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7개 선두 사업 중에 53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 가운데 우리가 선두적으로 만드는 큰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여기가 철새 돌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철새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그 철새가 일반 철새가 아닌 환경부 멸종위기인 물술이라든가 고원위 같은 그런 희귀종입니다. 우리 또 시민들은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수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상강 프로젝트는 강을 중심으로 포항과 경주가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항시남구 연이릅 중명리와 유강리 일대에 에코생태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조류가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강줄길을 따라 쭉 이어진 1.7km의 탐방로를 걷다 보면 자연과 동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에코생태탐방로 오게 되셨어요? 주위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자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러 와요.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이랑 왼쪽에는 풀이랑 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계절마다 바뀌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태탐방로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 많이들 놀러오세요. 에코생태탐방로를 보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노트 모양의 에코생태 전망대를 둘러봐야 하는데요. 철새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상강을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을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서 꼬마 친구들에게도 아주 인기인데요. 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견학하셨나 봐요.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유아들이 교실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책 속에 있던 것을 직접 자유물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영상과는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재미까지 주는데요. 와 아니 앞에 공룡들이 지나가요. 그렇죠 여기가 AR 영상 체험실이에요. 증강현실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AR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여기 서 있는 관객들이 영상 속에 있는 주요한 이미지와 함께 교감한다는 거예요. 함께 상호작용해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함께 놀 수 있고 이런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에코생태 전망대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 관람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2층 전망대에서 형탈강을 찾아오는 수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마만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셨나 봐요. 직접 전망대 올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오늘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시야도 확 트여 있어서 다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형상강을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에코생태 탐방로. 낮은 물론 밤에도 경광 조명이 잘 되어 있어 특별한 매력을 뽐낸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요? 형상강 에코생태 탐방로는 자연과 문화,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뱃머리 마을에서는 가을이 주는 선물, 국화 꽃잔치가 펼쳐집니다. 2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꽃밭에 10만여 분의 국화가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산책은 국화 향기로 그윽한 뱃머리 마을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